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LG엔솔이구요 오늘 주가 오늘 밀렸죠 시장이 오늘 굉장히 좀 좋지 않았고 cpi를 앞두고 또 목요일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미장의 흐름을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만 유독 더 심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2차전지로 들어간 어떤 그 개인투자자들의 자금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그 테마들까지 오늘 싹 다 다 밀어버렸죠 로봇 AI 2차전지 의료 AI 이런 사실 사이클로 보면은 7월달에 이제 2차전지가 올랐죠 그 다음에 8월달에 주도 업종이 없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한 중순 뭐 그때부터 그 AI 로봇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런 테마들이 쭉쭉쭉 해가지고 지금 9월까지 온건데 지금 7월 8월 9월에 올렸던 것을 오늘 한번에 약간 다 밀어버린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시장이 공포감을 좀 굉장히 많이 줬던 어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또 일정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주에 cpi 랑 그 다음에 선물업식 만기일 그리고 이제 또 9월달에 fmc 도 아직 남아있구요 그래서 어 좀 굉장히 타이트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무료종목 신청 누르시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단기 위주로 제가 종목들을 안내를 해드리구요 요즘 제가 코멘트 계속 드리고 있지만 중대형주들이 사실 오늘 시장의 낙폭을 대부분 좀 만들었거든요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 보다는 굉장히 좀 우리가 흔히 뭐 지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대형주들이 많이 이제 낙폭을 보였던 그런 하루이기 때문에 확실히 중대형주 쪽을 보기보다는 좀 테마 형태의 그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좀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이 매매하시면은 요즘 같은 제한적인 시장이라고 할지라도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나오니까 같이 한번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포지션을 명확하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양시장 다 외국인이 원웨이로 매도를 아침부터 보여줬구요 전날 미장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가가 좀 뜨긴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시가가 좀 떴구요 근데 뭐 사실 전날 미장도 테슬라 영향이 굉장히 많이 미쳤죠 거의 뭐 테슬라 혼자 나스닥을 올렸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시장이 나왔기 때문에 미장의 흐름을 못 따라간 거 이게 일단 우리나라 오늘 그 시장의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워졌고 외국인들은 애초부터 그냥 올릴 생각이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냥 중간에 반등 없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일정한 속도로 매도를 계속 내보냈기 때문에 뭐 기관이랑 개인들이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걸 막는다? 막기가 힘들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코멘트 드렸던 금융투자가 만들었던 그런 반등 그런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다 반등이라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금융투자 매도한 애들은 금융투자가 매도 나올 때 시장이 더 크게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금융투자로 만들어지는 그런 반등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데이터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딱 그냥 그 패턴이 나왔다라고 봐야겠죠 물론 오늘 금투가 매도의 원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그치만 금융투자가 만들어내는 그런 반등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가가 50만원을 종가 기준으로 일단 500원 깼죠 50만원이 LG엔솔한테는 일단 가장 중요한 가격이에요 주봉으로 본다라고 해도 또 월봉으로 본다라고 해도 50만원이 딱 중앙입니다 LG엔솔이 보이는 그 가격 상단과 하단 그리고 일수로 봐도 그러니까 하단에 머물렀던 기간 상단에 머물렀던 기간 거의 지금 반반이거든요 이 50만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물론 50만원에 대한 지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50만원을 깨지 않고 그냥 딱 찍고 올라가는 그런 반등이 아니라 50만원 아래까지도 액션을 준 다음에 49만원이나 48만원 이 정도 라인을 찍고 그 다음에 50만원 회복하고 51만원 이 정도 가면은 아 우리가 얼추 50만원 부근에서 가격 방어가 되는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깔끔하게 지켜주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 호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챌린지가 확실히 악재가 좀 많긴 많아요 LG엔솔 관련 뉴스들을 봐도 딱히 뭐 이게 지금 이 챌린지한테 전체적으로 호재가 될 만한 뉴스다 뭐 그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오늘 뭐 ESS에 관련해 가지고 아침에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시장에서 사실 반응을 안 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가격 라인은 일단은 좀 방어를 해 줘야 됩니다 오늘 연기금이 매수를 하긴 했지만 확실히 요즘에 연기금이든지 투신이든지 포지션이 굉장히 좀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이고 딱히 뭔가 막 방어의 형태로 나서는 매수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좀 결과를 봐야겠죠 일단 CPI 결과 발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내일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까지도 오늘처럼 좀 하락 액션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은 약간의 좀 반등을 가미한 좀 버텨주는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CPI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을 다시 한번 또 잡아 나간다 이런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겠죠 두 가지 시나리오지 않을까 오히려 내일 좀 하락이 나오는 게 10회 발표를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좀 더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일단 예상치가 높아요 3.6이 나왔거든요 지금 인베스팅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난번에 3.2였고 압구간에 3.0이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3.0에서 2.0 2점대로 들어가는 것을 기대했겠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압박을 주고 있는 어떤 유가 그게 조금씩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CPI는 9월달 FMC에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사실 11월 FMC에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릴지 말지 이거에 대한 그 확률을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바꿔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CPI는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이후에 선불옵션 만기일이 또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압박도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쨌든 지금 트리거가 될 만한 어떤 대외적인 호재 우리가 매크로 환경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호재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국채금리가 너무 높다라고 하는게 굉장히 그 여러 주익시장에 압박을 좀 주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쉽게 안 내려오죠 안 내려오고 계속 이제 4.2, 4.3, 4.3 찍고 내려온 다음에 4.2, 4.1 이 정도를 어... 유지를 계획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필요한 거는 좀 대외적인 호재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테슬라 개별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반응한 거는 사실 뭐 자율주행 이 종목들 몇 개만 일부만 좀 반응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자율주행 애들이 전부 다 올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일부 종목들만 좀 강세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좀 말해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요즘 나오는 매도 물량들은 뭔가 좀 시장을 찍어 누른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차익실현의 성격이 확실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로봇이나 AI 같은 경우에는 차익실현 성격이 조금 많이 요즘에 보면은 외국인이나 기관들 포지션에서 좀 나와주는 것 같고요 이런 구간들은 좀 버텨야겠죠 어쨌든 뭐 주가가 과하게 올라가면은 내려가는 구간들도 있기 때문에 뭐 로봇이나 AI 쪽에 나오는 조정 같은 경우에는 좀 과하긴 하지만 뭐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간에 비투 물량들도 거의 역대급이에요 그 다음에 2차전지로 들어간 것도 많고 그 다음에 ETF 쪽으로 들어간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그 비투 물량 신용 물량의 대부분이 이제 ETF 30년 국채나 그 다음에 엔비디아 관련 ETF 여기에도 좀 들어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지수 추종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도 좀 많이 들어가 있다고 예 뉴스에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이런 포지션이 달러에도 좀 많이 들어갈 거야 달러 ETF에도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을 심리적으로 좀 굉장히 찍어 누르는 구간들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시장은 신용 물량들이 좀 과하게 우리나라 시장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움직임들을 꼭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뭐 그게 ETF든 2차전지든 뭐 어느 쪽에서든 아 도저히 못 버티겠다 라고 하는 그 시점부터 저점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름을 가져갔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이 밀리는 거는 지금 대부분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반도체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다 같이 그냥 찍어 누르는 압박을 굉장히 하단으로 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심리적인 컨트롤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 요즘같이 힘든 시장도 압구간에 우리가 몇 번씩이나 경험을 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시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올라갈 때 좋았던 때의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안 좋았을 때 내가 어떻게 버텼지 이런 생각들 지금도 떠올리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 내 계좌에 빨간불 이렇게 찍혔었는데 이런 것들은 또 기억에 많이 남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장이 훨씬 더 버티기 힘들다라고 봐야겠죠 다만 사실은 그냥 냉정하게 코멘트 드리면은 이런 구간들은 사실 앞에 더 심한 구간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 뒤에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상기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파란 글씨 누르시고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무료종목들 한 주 동안 매매하실 수 있게 안내해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뭐 매매를 굳이 꼭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멘탈적으로 굉장히 힘든 구간이잖아요 이럴 때는 또 같이 시장 보고 하면은 충동적으로 막 내동매매 하는 거 자제만 해도 기본방은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흐름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너무 또 기죽지 마시고 또 막 그렇게 우울해하지는 마시고 어차피 우리나라 주익시장은 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